어둠 속에서 제발 살려줘 강군은 평생 그런 것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고 그걸 생으로 보는 것조차 평생 없었을 사람이었을 테죠 저만 아니라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강군은 저를 만나 구함을 받았고 방금 처음 봤는데 막말 날리고 가끔 약간의 욕비슷한 소리를 해서도 아무 상관 없었던 건 저야말로 강군에게는 구세주 이상의 존재였던 거죠 생각해보세요 그 순간 자신을 구하러 달려온 영웅처럼 보이지 않겠어요? 지금 지 눈에는 제가 집안 큰형님보다 위대하게 보일걸요 나중에 후구조사하다 알았는데 삼형제종 막내도군요 농담 아니고 진담이고 그날 이후로 절 신봉하게 되었죠 이 사건 끝나고 제가 부산을 떠날 때까지 절 큰형님 모시듯 했다니까요 지금은 연락을 제가 끊었어요 저랑 엮여서 지 인생에서 좋을 건 하나도 없거든요 얼추 위에서 가져온 소주까지 다 마셨고 새벽 2시 반이 넘어 3시가 되어가고 TV 소리도 웅웅거리게 들릴 정도로 술이 좀 올랐죠 강군이랑 대충 이부자리 표고들 누웠습니다 혹이나 해서 창문이랑 문은 꽁꽁 잠그고요 둘이 그렇게 들어 누웠는데 잠이 쉬 오지 않더군요 너 내일 어떻게 할래? 옥탑방에서 잘 수 있겠어? 그러자 강군이 말했죠 제가 거기서 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친구놈 찾아가야죠 아니면 봉가라도 가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그래 그렇겠지? 하면 하루 이틀이지 자취방 비워둘 거야? 그러자 강군이 물었죠 글쎄요 형님 뭔 방법이 없겠습니까? 방법 좀 좀 가르쳐 주이소 다시는 그런 거 못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했습니다 그러면 며칠간 친구 데리고 오너라 사람이 많으면 모조니께 그러고 시장에 들러서 소금 한 포대기 사오고 시장에 가면 몇 킬로 넘거 포대기로 파는 게 있어 김장 담글 때 쓰는 헤엄이라고 붉은 소금이라고 하면 알아서 줄 거다 쓸데없는 이야기 그만하고 자자 내일 학교 갈 거 아니가 만난 지 두 시간째 안 되는 사내놈들의 대화 다음날 날이 허니 밝았는데도 녀석이 삐질삐질 하기에 옥탑방까지 따라가서 녀석이 준비하는 거 거들어줬고 녀석이 학교 가고 난 다음 제 방에서 혼자 계속 생각에 잠겼죠 저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노트북을 켜놓고 곰곰이 정리해 봅니다 전 급상 건망증까지 있어서 바로 앞전에 생각한 걸 도저히 기억해내지 못하는 몹쓸병입니다 그래서 인생살이 조금 더 편해보고자 해서 얻은 지혜가 무조건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꿈도 해야 할 일도 무조건 메모하는 겁니다 전 온갖 추잡한 병은 다 가지고 있는 쓸모없는 놈입니다 지독한 야맹증에 단기 기억상실증에 우울증에 자살충동증에 배인공포증에 공황장애 기면증에 수업을 향해 초민감한 신경과민증상에 배장성과민증후군에 설사는 달고 살고 누가 옆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들려도 참깨고 이건 뭐 고쳐보려고 인생걸고 매달려봤자 안된다는 걸 알기에 포기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아갑니다만 정신과 처방받고 몇년간 약을 복용해봤는데 나아지기는 개뿔 약의 강도만 더 올라가더라구요 그래서 포기했죠 그냥 숨쉬고 있으면 살아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숨만 쉬고 살아가자 하면서 말이죠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텐데 미리 그거 걱정하는 것도 어리석고요 그냥 던져두니 그게 속이 편합디다 여튼 메모 습관하고 필기하는 습관 때문에 늘 노트북을 끼고 삽니다 그래서 사소한 것부터 큰 스트레스 받는 것까지 꼼꼼히 기록하는 게 습관화되어 있습니다 강군이 학교 가고 난 다음부터 혼자 곰곰히 생각해봤죠 그게 저를 따라온 것은 분명한데 어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는 앞뒤 머리 굴려봐도 전혀 알 수가 없었죠 그렇게 하루 종일 빈둥거리다 보니 저녁때가 다 되어 출장 갔다 온 후배가 돌아왔습니다 같이 저녁을 먹으러 밖에 나가서 간단하게 저녁 고기 굽고 반주삼아 마시다 보니 쇠주 두어병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후배가 말했죠 형, 무슨 일 있나? 얼굴 색이 별로 안 좋네 말을 하려면 확실히 하던가 형 술이 너무 약해진 거 아니까? 그러자 제가 말했습니다 이게 말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렇지 강군은 이 말을 듣고 답답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아니 우리 사이에 뭔 이해 못할 말이 있겠노 그러니 더 궁금하잖아 자 한 잔 받고 빨리 시원하게 이야기해 보라고 그렇게 해서 여 이틀 사이 일어난 황당 무게한 일을 제 나름 조리 있게 풀어놓았죠 녀석이 술 한 잔을 쪽 하는 소리와 함께 입안에 털어넣도군요 그 소리는 지금도 가슴에 서글프게 남아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한다는 무언의 메시지다라고 바로 느껴졌거든요 둘 다 미친 거 아니가? 형 지금 한 마리 영어 보고 한 거 아니제? 아니다 됐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그 옥탑방 학생이랑 상종하지 마라고 귀신이고 뭐고 그런 거 관심 가지고 헛소리 찍찍 싸다는 애랑은 상종 안 하는 게 정석 아니가? 소주나 한 잔 하소 다는 이 친구와는 그런 쪽 이야기는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팍 틀더군요 그리고 우스갯소리라도 쳐도 그렇게 반응하는 후배한테 내심 서운한 기분이 팍 드는 것도 사실이고요 사실 맘이 많이 아팠죠 누군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데 하고 누구 하나 이해해 줄 사람도 없고 그렇게 저녁이 끝나고 같이 방에 와서 물론 그 골목길을 후배랑 같이 걸어왔는데 오늘도 어김없이 그 자리에 그 차량이 주차해 있었습니다 위치는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만 그걸 보아하니 바로 근처에 사는 사람의 주차 공간이었고 매일 그 공간에 주차하는 차량임을 어렴풋이 알 수 있었죠 그러니 여기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느니 살려달라느니 극단 개소린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훈정 어크로스도 있었지 하고 입꼬리 실실 쪽에는 수준이었죠 그날이 아마도 기억의 금요일이었던 같은데 내일이 주말이라 불금이라고 느꼈던 감정이 살아 있었나 보네요 후배 이름은 훈이라고 해 두죠 옅은 훈이랑 쓸데없는 잡솔만 야기하다 시간도 늦었고 이부자리를 펴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시간은 11시가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그동안 계속 위에 옥탑방 강군 생각이 끊임없이 들었지만 인기척이라고는 아예 제로인 걸 보니 녀석 겁먹고 친구 집에 가버렸던지 뭔가 갔던지 했나 봅니다 오늘은 조용히 고니 깊이 잠 좀 자 보자 했습니다 솔직히 훈이가 좀 성격이 괄과라고 똑 부러지는 터고 달리 재미있는 농담 붙이기 조금 곤란한 녀석인지라 실생활에 밀접한 현실적 이야기가 아니면 다 무시하는 터라 오히려 전 그게 좋았죠 저도 그딴 거에서 해방 좀 돼보려고 훈이 집에 잠시 신세지고 있었던 거였죠 이것저것 생각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슬쩍 잠이 들었죠 몇 시간이 흘렀는지도 몰랐고 단지 느낌에 뭔가 어깨를 툭툭 치는 느낌과 또 가슴이 조금 답답하다고 느낀 느낌과 또 굉장히 짜증이 나는 기분과 여러 복합적인 느낌 때문에 살짝 정신이 들었는데 다음 편의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ufen 이상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